안녕하세요 현실라이프 주부구단 후맘입니다 주방하면 수납공간을 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특별하고 독특한 수납방법은 아니지만 오늘은 제가 평소 수납하고 있는 방법으로 나름 좁은 주방의 수납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냉장고장 정리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냉장고장은 주방의 창고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그냥 정리하지 않은 채 넣어놓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냉장고장도 하나의 수납공간으로서 공간 활용만 잘 하시면 특히 저희 주방처럼 좁은 주방인 가정들은 더 많은 수납과 함께 사용하기도 편하고 보기에도 깔끔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냉장고장 같은 경우는 중간 선반이 없기 때문에 윗공간을 버려야 하거나 아니면 꽉꽉 채워 넣어 물건을 넣고 빼는 게 너무 번거로운 수납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냉장고장에는 이 압축선반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압축선반을 이용해서 위아래 공간 분리만 해주셔도 수납 활용과 동시에 편한 사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지인분들에게 압축선반 정리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축선반을 이용해서 그리고 보관용기들도 냉장고장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낱개로 하나씩 보관했을때보다 이렇게 트레이나 바구니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니까 확실히 꺼내기도 더 쉽고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좋더라구요 색 안ocks어 이렇게 세워지지 않게 썰지 않게 썰지 않게 썰지 않게 썰어 더 깊은 몇 개의 맛이어랍니다 이 다리가만 경운 무침에 흔들 필기 이게 수지받빛을 여기다가 또 다른 한 칸에는 압축선바늘 2개를 설치해서 긴 수납용기와 몇 개 대지 않는 보틀병을 보관해 주었는데요. 이런 작은 공간은 압축선반을 이용해 그때그때 물건의 종류와 높이에 맞게 수납을 해주는 것도 공간활용에 아주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프라이팬 정리대가 있어서 이곳은 압축선반 대신 그냥 기존에 있던 이 프라이팬 정리대를 활용해서 수납을 해 주었습니다. 냉장고장에는 이렇게 대부분 압축선반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수납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고 독특한 수납법은 아니지만 실생활에서 가장 효율적이게 공간활용을 할 수 있는 수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어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쁜 하루 되세요.